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으로 2심에서 300만원의 벌금형, 벌금 3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대법원에서 넘어오면서 무죄가 된 겁니다. 이 과정에 대법연구관들이 대법연구관들이 대법원 판사들인데 이 판사들이 이재명은 유죄라는 의견을 냈다가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를 주장하는 바람에 추가 보고서를 작성했다. 그래서 무죄 취지의 보고서를 따로 만들어서 냈다. 이게 판결이 뒤집어진 것 아닌가.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의 뭔가 로비를 받은 그런 정황이 여기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2심에서 판결이 나면 대법원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토론회에서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라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이다.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허위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선거법에서는 엄중히 다룬다는 겁니다. 보통 선거법 위반에서 거짓말을 하면 여러 후보들이 거짓말로 공략을 발표하거나 치적을 부풀리할 경우에는 유권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기 때문에 이를 일볼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개 거짓말의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줘서 그래서 선거법 위반에 100만 원이 넘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가 되고 그래서 출마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지사직도 빼앗기고 출마를 못하게 되는데 이상하게 권순일 대법관이 지금 이재명 재판에서 이렇게 역할을 한 것과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에서 고문을 했다. 그리고 한 달에 1,500만 원을 받았다 하는 것과 알려졌어요. 이거 관계가 뭔가? 지금 조선일보가 취재를 해보니까 대법관 연구관들이 이재명은 유죄로 알고 있다가 권순일이가 무죄라고 주장하니까 이게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사후내물죄가 아닐까?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그만두고 화천대유에서 자문료로 받은 돈 이게 사후내물이 아닐까? 거래가 있다는 거죠. 이재명의 무죄대가로 받은 돈이다. 그러면 사후내물죄가 생각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화천대유라는 곳에 조그마한 자본금이 얼마 되지 않는 욕에 갔을까? 그러니까 권순일 대법관이 이 당시에는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서 관할 시에 있는 변호사회가 있습니다. 서울시 변호사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본인이 전화로 자문을 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대표는 송전탑의 지화화를 하기 위한 그런 것도 자문을 해줬고 직접 와봤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권순일 대법관은 가지 않았다. 나는 전화로만 몇 차례 자문을 해줬다. 그 회사가 뭘 하는지도 몰랐다. 화천대유에 투자하는 회사인지도 몰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의 개발에 관련된 업자인지도 몰랐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거짓말이란 것 아닐까? 그러니까 지금 뭔가 숨기고 감추고 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이 사건들이 파헤쳐보면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활동이 논란이 된 것은 그가 대법관 재직 시절에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지 취지 파기환성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지사가 설계했다는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행사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받습니다. 그런 화천대유가 이재명 지사를 기사회생시킨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 원을 주고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 그야말로 석연치 않다 하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2019년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왔을 때 당시 대법원 재판 연구관 판사들입니다.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상고 기각 유죄 선고를 해야 할 사건이란 검토 보고서를 만들어서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죄 선고를 해야 된다 하는 검토 보고서를 올렸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 등 일부가 무죄 의견을 보이자 파기환송 즉 무죄 선고 취지 검토 보고서를 추가로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거는 유죄다 이재명은 유죄 그렇게 선거도 못 나오고 지사직도 물러나야 되는데 그런데 권순일이 주도해가지고 무죄 취지라는 주장을 하니까 다시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법과 양심이 아니라 지금 권순일 한 사람이 이렇게 떠들일까 거기에 다 넘어간 것 아닐까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2019년 10월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심 대법원 2부 그때 주심은 노정희 대법관입니다.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직후에 대법원 연구관들이 만들어 올린 검토 보고서는 선거때 공직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하게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이 상고 기각 즉 유죄 선고 사건이란 취지로 작성됐다는 겁니다. 이재명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에 TV토론회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그때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이 바로 2심에서 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 하는 입장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대로 될 경우에 이재명 지사는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작년 6월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갔습니다. 이때부터 수상했습니다. 전원합의체가 되면 전체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누가 선동하거나 그렇게 해서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전원합의체니까 그러면서 판결을 바꿀 수 있다 그러려고 한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분위기가 그때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여러 법원 관계자는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전원합의체 논의 과정에서 서너 가지 이재명 무죄 논리를 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만들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주요 선진국의 영문판을 봐도 허위사실 공표제의 공표는 퍼블리시 출판하다로 표시되어 있다. 그러니까 허위사실 공표라는 것은 퍼블리시라는 의미가 되어 있다. 선거 출팔문이 아닌 TV토론 발언까지 이 법을 적용하기는 무리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 논리는 대법원의 이지사 무죄 판결문에도 담겼습니다. 정말 희한한 개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허위 공표했다고 영어로 퍼블리시했다고 출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출판이 아니고 말로 했기 때문에 허위 공표가 아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무죄가 선고된 사람들, 유죄가 선고된 사람들 다 말로 했기 때문에 출판물이 아니기 때문에 퍼블리시가 아니기 때문에 다 무죄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법 해석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보고 보통 사람들이 법 기술자라고 한다. 법에 대한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법을 교묘하게 기술적으로 바꿔서 자기들에게 봐주고 싶은 사람, 또는 공개하고 싶은 사람, 봐주고 싶은 사람들은 한없이 부드럽게 해주고 공개하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말하자면 자기들과 반대해 있는 사람들은 아주 날카로운 비술을 만드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해서 권 전 대법관은 최근 주변에 저는 합의체 논의 초기에 내 의견, 즉 무죄 의견은 소수 의견이었다. 이후 다른 대법관들이 여기에 공감하면서 대법은 무죄 선고가 난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권순일 대법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연락을 취했지만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지금 대장동 게이트 못지않게 법은 게이트다. 이 권순일 게이트다. 이재명을 무지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퍼블리시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자, 이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막 연설하는 게 아니라 TV토론에서 옆에서 말한 거기 때문에 다르게 이걸 해석해야 된다. 이런 궤변을 만들어가지고 이재명에게 면제벌을 주고 결국은 대선까지 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 그래서 지금 여기 화천대유에 월 1,500만 원씩 받는 이게 사후뇌물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특검으로 반드시 수사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